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너블릭의 제롱입니다. 오늘은 퀵리뷰 시간에 HG 빌드 커스텀으로 발매한 다이버 에이스 유닛에 퀵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 다이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나온 옵션이죠.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핫본으로도 발매한다고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다이버 에이스 유닛 본체의 백팩이죠. 본체와 교환용 무릎 파츠, 그리고 여기에 GN 드라이브의 교환용 파츠와 슈퍼 GN 소드2의 교환 파츠 그리고 GN 드라이브 부분에 달아줄 GN 다이버 소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쪽 3개는 추가로 다이버 에이스 유닛을 다른 프라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옵션 조인트입니다. 다이버 에이스 유닛의 기본 기믹부터 살펴보면 일단은 볼 관절로 내부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뿌리 자체도 이렇게 뒤쪽으로 연장을 시킬 수 있도록 파츠가 움직이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GN 드라이브나 이런 쪽에 좀 덜 걸리게끔 덜 성가시게 만들어주는 거죠. 몰드나 이런 것도 상당히 화려하긴 합니다. 내부도 조금씩은 몰드가 있기도 하고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요. 이 하얀색 부분을 펼치면 내부에 보조 있고 함께 날개가 활짝 하고 펼쳐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도 내부는 보이기 때문에 몰드가 일일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곧장 적용을 시켜볼 텐데요. 일단은 분해해야 되는 부분이 무릎 분해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GN 드라이브도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뺄 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면은 드라이브 아래쪽에 애매하게 나있는 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길 통해서 손톱을 집어넣어서 빼면은 좀 더 편하게 빠르게 뺄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교환 파트들을 교환을 해주고 GN소드라든가 어깨 부분에다가 다시 다이버 소드까지 장착을 하면 이렇게 교체가 끝납니다. 상당히 깔끔해졌다고 느껴지는 게 원래 무릎 부분도 하얀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색하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같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좀 더 비율이랄까? 밸런스가 좀 맞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더브로 라이저가 된 듯한 이런 소드 덕분에 그런 것도 있고 백팩 부분에 날개가 추가되면서 좀 더 실루엣이 좀 더 화려해진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되게 어색했던 이 더브로 다이버가 약간 완성형이 되어간다는 느낌은 있네요, 확실히. 날개를 펼치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백팩을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준 다음 아까처럼 다 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포즈를 잡아봤는데 역시 뭐랄까 실루엣도 실루엣이지만 느낌 자체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 더브로 다이버 특유의 뭐랄까 좀 어색함이 묻어있는 게 조금 더 깔끔해지고 좀 더 두드러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백팩이 있어야 되네요, 정말로. 그리고 백팩의 추가 덕분에 만들어진 무장이 바로 이거. 슈퍼 G&S2. 칼날의 변경이 있었는데 끝부분에 칼날이 새롭게 추가되고 옆부분에 날개 같은 부분이 추가가 되었죠. 몰드도 깔끔하고 그리고 골다공증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조립되는 게 조립감도 좋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G&드라이브 부분에 정착이 되었던 이게 G&다이버 소드입니다. 칼날이 굉장히 큰 백업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클리어 파스, 클리어 그린 파스입니다. 그래서 클리어 파스도 집어넣어주고 가드 부분이 형성이 되죠. 하지만 역시 뒤쪽은 내부 장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인지 색깔 조합이나 약간 골다공증도 살짝 보이는 거는 있네요. 이 포함되어 있는 옵션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그냥 더불어 건담에도 장착을 해봤거든요. 물론 다른 외장 파스도 다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바꿔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 은근히 아무래도 개통이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퀵 리뷰 시간에 HG 빌드 커스텀으로 발매한 다이버 에이스 유닛에 리뷰를 해봤는데 꽤 괜찮습니다. 옵션도 괜찮고 더불어 다이버에 적용을 하니까 확실히 좀 더 깔끔하고 이뻐 보인다는 좀 뭐랄까 어색함이 확 사라진 느낌? 그게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백팩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완전체가 된다라는 느낌을 각인을 시켜주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